대한민국의 상원 어느 곳에서든 풍란이 대한민국 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암보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몇 장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이 파도는 마치 180석의 거대 야당, 언론 노조에 의해 편향된 언론, 참여연대 등 좌향좌 신인단체의 네트워크의 십자포화를, 애국 세력은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막기 어렵다. 막아내면 좋겠지만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이 뿌려대는 위장평화의 씨앗을 털어내고 전교조의 성실함과 문화권력의 수렴함으로 친북, 반미화된 2030세대의 마음밭에 우리는 자유통일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이들의 파도에 대해서 네 단계로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입니다. 예로부터 전쟁보다 평화를 더 좋아했던 우리네 민족입니다. 반전, 평화, 세력이 외치는 평화의 창가는 때문에 국민의 정서에 매우 적합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이성적 판단의 수고로움은 사치일 것입니다. 대신 마음의 소리는 편안하고 편리하기에 평화의 창가는 이들에게 적합히 들어설 것입니다.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평화의 진미를 가리게 될 것이고 이로써 평화 무드는 시작될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 다수의 마음에서 반종전선언 세력의 메시지는 점점 거북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 무드에 군무를 지키는 국회의원 진보 지식인 NGO들의 말입니다. 이들은 평화의 군무를 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 아니냐, 통일은 그 다른 민족 빼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냉전 체제는 종식됐다, 국회나 법령도 이를 따라야 한다, 적대적이고 냉전적인 법령 체제는 수정돼야 한다는 등의 언어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어지러이 추운 평화의 춤에 군사 관련 여러 법령들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군사 안보와 국내 정치에서 요동하기 시작할 건데요.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평화 유지군인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엔사가 해체되는 평화 무두의 분위기 가운데에 한미연합훈련은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훈련도 안 하는 군대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고 주둔비도 비싼데 훈련까지 안 하는 군대인 주한미군의 철수운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는 요동하여 바른 말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원하는 자유 우파 보수 세력의 이치는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평화에 반하는 호전 세력이다. 외세를 끌어안는 반민족, 반토계인 세력으로 낙임 지킬 수 있습니다. 위의 프레임에 갇혀 메시지가 힘을 잃습니다. 메신저가 공격당하면 메시지는 힘을 잃는 원리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나가라는데 주한미군의 위치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하지만 네 번째 단계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맹목적인 평화의 찬거와 민족 공조의 인상에 취합니다. 군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재성호 교수님은 종전선언의 진실에 보냈던 위량국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이와 같이 정의 내리셨습니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고속도로를 놓아주는 격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이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어 닥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라기는 더 큰 파도를 일으켜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라 자유의 파도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저는 짱구를 들려봤습니다. 진풍 종전선언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에서 우리는 멀어져선 안됩니다. 호전 세력으로 낙이 찢겨서도 곤란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전선언을 외쳐야 합니다. 각자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진짜 종전선언입니다. 진풍 앞에 가품은 들여나기 마련입니다. 가품 종전선언을 우리가 외치는 진풍 종전선언과 비교시키면 됩니다. 이상이 취한 이들이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고속도로를 보며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작성은 전문가 집단의 힘을 빌리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 등으로 대표되는 종전선언의 선행 조건을 초등학생 수준의 언어로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전제 조건에는 북한의 비핵화, 사회주의 헌법의 핵 보유국 명의 수정, 조선 노동자 규약 서문에 기록된 대남혁명, 전략 수적 등의 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짜 앞에 가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할 것입니다. 진짜 종전선언 앞에 자칭 진보 세력은 가품 종전선언을 숨기려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풍 종전선언, 우리의 메시지를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럼 기회가 뒤바뀝니다. 그들은 종전선언을 거절했으므로 반평화 세력이 되고 동시에 반통일 세력이 됩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는 격입니다. 이로써 애국 세력은 호전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자유통일의 선제 조건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잘 정리하고 국민의 귀에 들리도록 부합하는 메시지로 만들어 퍼뜨리는 일이 고민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럼 종전선언의 메시지, 진풍 종전선언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 것이냐. 최근 많은 이들이 맛집이라는 단어를 신신치 않게 사용합니다. 강의 맛집, 우유 맛집, IT 맛집. 언어 사용자는 수업, 옷, IT 기계 등을 먹어버리겠다는 것인지 걱정해봤습니다. 언어는 가치관이 반영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쉽게, 간결하게, 재미있게, 감성적으로 그들의 귓가에 들리도록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푸드, 물건, 인물, 기타 등 4분야에서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비 오는 날 김밥천국에 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들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에게 김치 볶음밥을 시켰는데 김치가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북한 기획화 없는 종전선언은 김치 없는 김치 볶음밥이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두 번째는 별다방을 젊은 세대들은 정말 자주 봅니다. 매일 아침 출근 도장을 찍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별다방 없는 세상은 이들에게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북한 기획화 없는 종전선언은 별다방 없는 세상이다. 저주스럽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치킨, 요즘에는 1인 1치킨을 젊은 사람들은 철학으로 받아들입니다. 치킨을 나나 너나 다 따로따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킨을 시켰는데 닭다리가 없다. 북한 기획화 없는 종전선언은 닭다리 한 개밖에 안 온 치킨일 수 있겠습니다. 또 양념 치킨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동일하게 북한 기획화 없는 종전선언은 양념 없는 양념 치킨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블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 카페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이파이 패스워드에 집착하는 손님들을 보면 대부분 데이터가 없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외칠 수 있겠습니다. 북한 기획화 없는 종전선언은 데이터 다 쓴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가 전기 자동차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터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대의 귓가에 들도록 북한 기획화 없는 종전선언은 전기 배터리 방전된 전기차다. 또 이렇게 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물입니다.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건 당연합니다. 6.25전쟁의 백장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 기획화 없는 종전선언은 이순신 없는 임진왜란이다. 그리고 아래는 동일하게 그러한 종전선언은 세종대왕 없는 한글창대다. 그리고 크리스찬 대상으로는 예수님 없는 성경이다. 스티본 잡스가 없는 아이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두 번째에 우리가 외치는 종전선언, 우리가 진짜 종전선언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대남혁명 전략을 명확한 단어로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20분이 주어졌는데 제가 감사하게 10분 37초 만에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